NC 다이노스는 2018년 신인 1차 지명으로 마산고등학교 투수 김시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. 신장 186cm, 체중 95kg에 당당한 체격을 자랑하는 우한 정통파 투수인데요. 큰 키를 활용해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내리꽂는 투구가 매력적이라는 평가입니다. 김시훈 선수는 최고 시속 140km대 중반에 묵직한 속구 외에도 커브, 슬라이더,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완급조절 능력과 빼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췄는데요.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배짱이 돋보였습니다. 컨디션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김시훈 선수의 장점인데요. 운동 신경이 좋고 큰 체구에도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프로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선발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엿보이는 선수입니다.